내 뱅크맛게 광야 되게 땡클 마켓 광야 그지 되게 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 같아 뭐지 요거? 내가 붙여가지고 아니 뭐가 막혀 있어 저건 쉐이크를 시키던데 쉐이크 먹으려나 쉐이크 거기 찍어먹자 어 난 그거는 못하겠어 나는 나도 먹는 거에 기름분도 못뜬게 먹었지 않아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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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로포기 제로포기 이거 준비 빨리 될까요?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음 맛있겠다 어때?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? 해삭 응 진짜 크테리 찍어보고 안되요? 아? 크테리 찍어봐도 되지 크테리 찍어봐도 되지 크테리 찍어봐도 되지 이거 찍어봐도 돼요? 어 드세요 드세요 와 맛있어요? 응 아 이게 요리구나 잘라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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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우후 요란거 봐 맛있어 와 고기도 이게 더 맛있어 보인다 이거 보여줘 빵이 너무 맛있어 빵이 너무 맛있다 빵이 너무 맛있다 빵이 너무 맛있다 너희가 너무 맛있어 그거 같고 이거 맛있어 음 맛있어 어? 이게 뭐지 향? 이거 뭐지 향? 요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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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이거 맛있다 케찹 잘먹으면 좋겠어 응 먹어볼까요? 케찹 드세요? 네 케찹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먹을 수 있겠죠? 레몬 먹어 케찹도 좀 다른데? 응 어때? 다른 맛 생긴게 다르네 무슨 맛이야? 이상하지? 뭐지? 안먹어본 맛이야 스테이크 먹을 때 옆에 들어가는 그 고기 소스 고기 소스 어 얘 먹은 값이 콩미가 좀 많이 다양하지 어 뭔가 좀 요리다 얘는 진짜 잘 만든 버거 응 맞아요 뭐가 제일 맛있어서 먹었던 버거 오늘 거까지 포함해서 이제 샘프란시에서 거에서 먹네 그래서? 응 도둑냄지 보다? 어 그 소스 할리토에서 먹었던거 여기 프라이트가 맛있어 응 나도 프라이트 이제 처음 먹어 나도 이렇게 콜라 들어간 버거는 한 번도 먹을게 케찹 달려가고 신이한테 다 모르고 갈 뻔 했잖아 아니 그래도 케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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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 먹어야지 아무리 모르지 여기 혹시 이거 포장소 어때요?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주에판 됐죠? 자 포장하신거 올려드릴게요 네 네 포장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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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장소